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2019년형 G70을 출시했다. 2019년형 G70은 최첨단 신기술 적용으로 운전자 편의성 향상, 고객선우 사양 적용, 기본성능 및 디자인 고급감 강화 등을 통해 상품성을 높였다. 12.3인치 3대 클러스터 최초 적용 제네시스는 세계 최초로 12인위 12.3인치 3대 클러스터는 별도의 안경 없이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 다양한 주행 정보를 입체 화면 3대으로 구현하는 첨단 신기술이다. 12.3인치 3대 클러스터 최초 적용 동일 화면 모던 컴포트 스마트 스페이스 커스텀 에코 엣지 스포트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기본 장착 제네시스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를 신규 탑재함과 동시에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 순환 공기를 반복 필터링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모드 고화질 DM. 13.3인치 3대 클러스터 최초 적용 에코 코스팅 기본 적용 이어 기존에는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의 기본 사양이었던 에코 코스팅을 전 모델의 기본 적용했다. 에코 코스팅 페달 조작 상황별 변속기 제어로 주행 연비 개선 HTRAC 선택 시 MLSD 동시 적용 3.3 터보 스포츠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에서 HTRAC AWD를 선택할 경우 기계식 자동벼 제한장치 MLSD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이내믹 AWD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에코 코스팅 이 모델이 어드밴스드 4,025만원 엘리트 4,300만원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에서 스포츠 모델은 엘리트 4,511만원 프레스티지 5,228만원